아 불꽃만누리님 어떻게든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 들어오자마자 몇 번 터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새끼들 먹방할때도 터졌냐고 물어봐 터질라고 진짜 감자탕은 터졌잖아 황이요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한 시청자분께서 대리큐브 좀 맡겨주셔가지고 240 라라 대리큐브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어떤거 대리큐브 하면 돼요? 보조무기 보조무기가 물량이 없나요? 신직업이라 없나? 일단 크로아스어버스인데 이거 그냥 만들어보고 싶어서 자 보자 그 우리 본주님 이거 이거 사서 윗자만액이 맞아요 아이 솔직히 나 이거 미안해서 이거는 에디큐브 대리 못해주겠는데요 아 뭐 얼마 충천 하신거에요? 20만원 하신거에요? 20만원 하신거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20만원으로 에디 레전드 힘들어요 아마따 메소마켓 쓰세요 네 힘들어가지고 메소마켓 쓰는거보다 이제 큐브를 사가지고 파는게 맞아요 메소마켓은 너무 비싸구요 아 불꽃만울림 몇번 터졌나요? 요즘 방송 들어오자마자 몇번 터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새끼 먹방할때도 터졌냐고 물어봐 이게 터질라고 진짜 감자탕은 터졌잖아 감자탕은 불이 뭐라야돼 우연치 않은 사고야 아 우연한 사고야 우리 크로아유저분들 레드큐브 필요하신 분 자 우리 크로아서버 라라유저분 자 요거 55억합니다 55억 우리 본주님 교환가능한 보조무기는 직작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캐충한거 50만원 캐충한거 이제 에디셔널 멸망전 했잖아요 에디 유니크해서 끝나요 자 55억 여러분 판매합니다 자 레드큐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로아유저분들 자유시장 18채널에서 아이템이랑 매소 3억 9천 건네드리면 데디큐브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남권 자리거든요 자 첫번째 소개인데요 안녕하세요 3억 9천 맡기십.. 저희 편집자님 이 새끼 어그로꾼 몽타주 하나 막아주세요 편집하실때 우리 초두현님 일단 하나 사셨구요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일단 잠재돌리는 비용은 서비스 아오 한줄 아 아깝이 오 데디큐브 아 좋습니다 옵션 좋은거 나오면 멈출게요 열둘 열둘 아 아깝습니다 자 이제 잭팟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재물 두분 나왔습니다 예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방농만 해주세요 아 방농만 말하면 장난이에요 게임인형님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프로와 클라스 다 뒤졌네 선희가 질러주는건데 아우 게임 게임이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좋아 손님 뭐야 인트인데 40억 함 아 개시바 야 홍보할거면 어 돈내고 해 여러분 이거 해킹템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 홍보좀 그만해 이씨 한 삼삭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쿠큰송 분이시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열나나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어깨발림 짜이팟 현재 뾰부공이 아 뾰마가 사라진 시점이네요 4.30 3.21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이득하여 이득 보셨다 네 안녕하세요 3.9에요 콘서트 12개 다 너 얼마? 도라인 가시마 야 크로아이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냐 도라인 가시마 진짜다 갑니다 열둘 아쉽습니다 열둘 여섯 아쉽습니다 열둘 하아 하아 살 수 있나 보자 자 쌍레전이 105억이 판매된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량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사는게 맞아요 이거 그냥 일단은 일단은 스펙업하는거 무조건 사구요 이거 이제 우리가 질러야 돼요 3세트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에디셔널 큐브도 하나 둘 3세트만 사보겠습니다 자 인퇴힘 인퇴힘 아아 일단은 스탑 스펙업 한거에요 우리 분주님 자 이제 마력 봅시다 비제이 남것만 보여주세요 요거 마력 21% 띄우는게 진짜 힘들거든요 거의 저는 한 50만원 정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에디 그래서 우리 이거 에디 그래서 우리 이거 에디 그래서 우리 이거 에디 우와 다가이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요거 100만원에도 안 나오는 분들 수오사 수오사 꺨드립니다 어허어어 와 이거 이거 진짜 비싸있어요 지금 몇 백어서 마마있는이며는 요 위잠을 좀 눌려 올게요 지금 큐브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 황반공 야씨 이거 말해 주셨으면 대박인거에요 보조림 축하드립니다 종결 청옵샷 마마방 마마인 미쳤다 10만원 다 했었어요 자 우리 본주님 캐충 얼마 하셨죠? 20만원에 30만원 50만원 했잖아요 매소가 30억 밖에 없으셨는데 캐시가 무려 16만원 남았고요 34만 캐시 썼고요 그러면 22만 캐시 남은거니까 28만원 쓰고 이거 만든거에요 왜 내꺼 할때는 항상 안 잃었지? 남은 에디큐브 하트에 돌려주세요 이야.. 미쳤다 15 16 17 18 일단은.. 우와 유니크까지 20개로 남은걸로 미쳤네 진짜 인트구퍼 제일 좋은거 나왔어요 좀 더 넣을게요 아직 여유 있는거 같아요 오 이거는 일단은 본주님 써요 유니크 에디 유니크가 쉬운게 아니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로와사고 우리 반세 송님의 베리큐브 녹화를 종료합니다 베리큐브 녹화를 종료합니다 베리큐브는 방이용 에피소드 음료 감사합니다.